국내 유명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경기 수원 광교 일대에 속속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망에 첨단 연구 장비를 지원해주는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수원시는 이곳을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에 있던 연구소를 수원 광교로 이전한 제약바이오 회사입니다. 편리한 교통망은 물론 대학과의 공동연구 인프라가 조성돼 있어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올해는 투자 금액도 전년보다 50% 더 늘려 인력도 충원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항암제를 만드는 이 바이오 벤처기업은 인근 대학병원과 함께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환자의 임상 샘플을 빠른 시간에 획득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실험 결과를 빠르게 리포트할 수 있는... 수원 바이오 기업 중 70% 정도가 광교에 몰릴 정도로 이른바 바이오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정부의 국책사업 공모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바이오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수원시는 앞으로도 기업을 더 유치해 바이오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